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혁현의 안보정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뉴스는 말이죠 해경에서 오늘 치안감 이상 9명이 전격적으로 일괄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해경 그리고 이제 국방부 합참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감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중에 있는데 에 지금 일괄 사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 지금 내 반려를 했습니다 계속 오늘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밝힌 공지문을 보면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수한 뜻은 존중하겠다 하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 이런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괄사의는 반려할 예정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괄사의를 표명한 것도 해경에서는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실망감을 볼 때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말이죠 반드시 책임을 지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놓을 때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정말 공복이구나 하는 인정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경에서요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월북 의사를 단정적으로 발표한 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 발표에 따른 규결 즉 규결에 따라서 일괄사의 표명한 것은 적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 대통령실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 있기 때문에 일괄사의는 반려한다 이것도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아무런 규책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고위직들이 한순간에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그야말로 평생 봉직해 온 직장을 떠난다 이거는요 그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서운하고 아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전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봉사해 왔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좀 더 봉사하고 싶은데 집에 가라 그러면 뭐 그걸 좋아할 공직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감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당위성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정말 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규책 사유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치안감이 됐든 치안청감이 됐든 치안총감이 됐든 아니면 그 밑에 경무관이 됐든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두고 그야말로 규책 사유가 있어서 더 이상 승진도 되지는 않아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승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수사국장이 그리고 수사국장 희화에 있는 과자급들도 전부 다 영전 또는 승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계급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정감이 아니지만은 계급은 낮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규책 사유는 분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공무원들이 단체로 그냥 몰빵해가지고 책임질 때는 진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해경청장은요 오랜 코신 그때 우리 해경이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런 결심하에 그러려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사위를 표명했어요 이제는 그래서요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 공무원사회의 안정 그리고 해쳐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요 지금 5년 정부가 막 시작했는데 이 공무원사회가 안정돼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해경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화살을 지금 켜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눈다기보다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인방족죄, 여적죄, 여적죄 이런 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법적의 해석이 나온 지 이미 오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적 측에서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고발 조치는 안 했지만 고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바로 직하까지만 지금 가 있습니다 뭐 서훈까지만 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집단 사의를 표명해서 이제 해경이 입장문을 1년 9개월 만에 정면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 성명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 집단으로 반발 성명하는 것 자체도요 그만큼 자기네가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횡포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 발표하는 것을 아무 때나 써먹으면 되나요 그래서 오늘 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사람들은요 윤건영, 고민정, 그 다음에 윤영찬 이렇게 18명의 의원입니다 청출신 의원들 많기도 해요 이럴 때 소망하려고 청출신 대거 의원으로 다 배출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이 사람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느냐 이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단정을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집단 반발 문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제가 비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이동지면 거의 사기 수준이다 제발 대국민 사기글을 중단해 바란다 벌써 용어도 멋도 말이죠 국회의원 수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라는 말이 공당의 얘기하는 거 그렇죠? 공당의 공식 입장을 사기 수준이다 대국민 사극이기다 이 얘기는요 민주당 자기네들이 사기극을 많이 벌어왔다 이거라 마찬가지예요 대장동 백현동 울산시장 월성원전 뭐 한두 개입니까? 이게 대국민 사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은 컨셉으로 본다면 그래서 오늘 말이죠 하태경 의원이 우위원장인데 TF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보로 단정할 만한 그런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통신돈도 다 살아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유의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줬어요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맞받아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입장문을 내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남북 간의 통신성을 단정된 상태였다 왜냐하면 단정이 단절이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유엔사 채널은 살아있었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대북 전단 발송을 명부 삼아서 북한의 군 통신선을 끊어버렸던 것이 2020년 6월이다 그러면서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연결 채널은 없었다는 것이 팩트고 국민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유엔사 채널인데 유엔사가 어떻게 우리 정부의 채널이냐 아니 비상시에 이 인식이 말이 안 돼요 아니 지금 비상시기도 이런 비상시기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금 북한이 영해로 넘어가지고 북한이 잡아다가 사살까지 하는 판국인데 이거를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요 이게 천부인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국가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지금 현재 이 인권은 천부인권적 개념으로 모든 국가가 지금 보호하게 돼 있어요 유엔사가 왜 나와 있어요 물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죠 유엔사가 그러면 전쟁을 예방한다는 건 뭡니까 국민의 생명 그렇죠 이거를 보호하려고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가지고 결국 유엔사 채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데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거를 안 썼다 정부 채널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유엔사니까 안 썼다 이런 무책임한 정말 대국민 사기 발언이죠 이거야말로 자 그러면서요 연결 채널이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군이 확인한 초기 첩보는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 첩보가 의미 있는 사실로 확인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불행하게도 그 확인 과정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얘기는요 북한 영해에는데 나보러 어쩌란 말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첩보가 정보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사망했다 아니 첩보로 확인이 첩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이 영해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죽일지 안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통상 체제의 성격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해에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된 것이 우리 첩보로다가 본래 군통신첩보는 언제든지 첩보예요 첩보때부터 중요시해야 할 첩보가 있고 무시해야 할 첩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됐으면 당연히 북한이 최악의 의미를 보면 북한의 영해에서만이고 지상으로 국경 인근에서 억지로 잡아가다가 그야말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당연히 북한 영해에서 발견됐으니까 김정은이가 가만히 두겠어요 인권 침해하죠 최악의 경우는 사살할 수 있죠 그러면 첩보 때부터 딱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그거를 정보로 확인돼가지고 이미 사살해버려서 손을 못 썼다 이러니까 국군 총수권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했다 이 인식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윤건영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 머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미안하지만 안 돼요 그러면서 바로 옆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도저히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에서 벌어졌다 아니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최선의 상황에서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즉각 즉각 그렇죠? 이건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야 대응을 했어야죠 이야 이 수준 이 정도의 수준 참 대응 수준을 가지고 참 국정상황실장을 해먹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으니 참 참 너무나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NSC 사무처가 북한의 시신소각을 사실을 번복하도록 지시했다 이 서주서의가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군은 첩보를 통해 시신소각 정황을 파악했으나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속했다고 주장하기에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다고 해서 공동사사를 제안했다 아니 그러면 북한이 죽으면 죽였다 살리면 살렸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몇 번이나 봤어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게 북한 정권인데 부유물 주장했다고 하죠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김정은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가장 잔인하게 침해해서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지도자로 딱 낙인에 찍혀가지고 매년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에서까지도 이 침해 사실을 인정받고 결의안으로 통과되고 국제특별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이를 처형하도록 넘겨야 되겠다 이게 국제사회에 일치된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유물을 소화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공동조사하자 이게 얼마나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무능한 거 이거 제가 일일이 반박하려니까 저도 열받네요 갑자기 자 그러면서요 국민의 주장은 첩보가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막말로 만약 당시 북한군의 비격 상황이 있었고 대응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정부는 무슨 수단이라도 사용했을 것이다 그게 유엔사든 무엇이든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국민의원은 알고 있으면서 정략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있다면 내가 봤더니 그렇다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군과 해경이 가진 모든 자료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다 군과 해경이 가진 자료? 점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지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TF를 만들어서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트경님도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죽일 때까지 북한이 뭘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골든타임에 이걸 알아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딱 봉인이 됐어도 못 알아본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까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을 까라고 해야지 그 얘기를 안 하고 군과 해경이 가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할 거예요 이거 18명의 머리가 만들어낸 대응문 여러분들 이거 참 기가 막힌 입장문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비판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상당히 공감을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민주당원부터 나왔어요 뭐냐? 국회 법사위에 국민이 가져가라는 겁니다 대신 그냥 공짜로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뭐냐? 법사위 체계하고요 자구심사권 조정 문제에 관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하라 이거예요 왜냐? 법사위는 넘겨주는데요 껍데기 법사위를 넘겨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보기에도 이거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원래 작년 여름에 합의했던 대로 통째로 아무 조건 없이 법사위를 우리 한국 국민의힘에 넘겨달라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신에 이번에 바로 못 받으면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법안 개정안을 갖고 와달라 장기적으로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22대부터는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질 것이냐 국민이 가질 것이냐 하고 싼다는 일이 그래서 국회가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대 대표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대신에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가되 우리 국민의힘에게 요구한 나머지 약속을 지켜라 이 약속이 뭐냐 사계투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취하해 달라 이것이 민주당의 요구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관해서는요 우선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회의 내용을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의 최종 입장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말이죠 절대 끝까지 국회의장 그 다음에 법사위 그냥 다 독식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왜 양보를 했을까요 본래는 말이죠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그만큼 민심이 말이죠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27%때까지 떨어져요 이대로 가면 2년 후 총선 완전히 패망하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민생 발목 잡는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 최소한 30% 이상대로 끌어올리려면 이 법사위 양보하지만 안 된다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꼬리를 내려갖고 법사위장 맡아가라 이렇게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을 어디서 찾아왔느냐 자기네 최면유정 명분은 어제 밤에 있었던 1박 2일의 민주당 워크숍에서 찾아왔어요 워크숍에서 왜 지금 우리 여당이 민주당의 민생 발목 잡기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총선 때까지 끌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말려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어쨌든지 간에 여야 합의를 지키는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다 주자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발목 잡기 이 프레임을 짤 수 없다 그런 명분 하에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크토시 받으면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입장을 내더라 그 의견을 수용했다 이러한 핑곗거리 하에 그야말로 체면유지를 하면서 법사위의를 우리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그러한 최종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요즘 달라지고 있는 것이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달라지고 있는 것이 윤핵과는 갈라치기를 해요 장재원과 권성동을 갈라치기 하고 대신에 선거국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때도 이준석 잘라라 잘라라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완전히 꼬리를 내려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항상 좋은 얘기를 해요 보호막 딱 내가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누구냐 이준석이가 살고 보자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바로 어제 오늘은요 이 윤핵관들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조수진 이런 분들하고 매일 같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싸우고 앉아 있느냐 이러한 입장을 장재원 의원이 내놨어요 장재원 의원 이게 대통령을 통한 정당이 맞냐 이렇게 딱 올리니까 이 관련 기사를 갖다가 딱 페북에 올리면서 디코이를 안 불었더니 그러니까 유인용 미끼를 안 불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장재원 의원이 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을 할 것 같다 이 얘기는 간장이라는 것은 이제 간철수 그 다음에 장재원을 때 장 이 두 사람이 한 사발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요 자기네 둘이 자기네 자기한테 이게 안철수 의원과 장재원 의원이 이게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은어라고 그래요 간장 한 사발이 자신을 내주부터 상당히 직접적으로 공격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맞받아치고 있어요 맞받아치고 있어요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정정식 의원을 갖다가 최고위원으로 추대했는데 이게 정정식 의원이 친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 한 사발 발언은요 안철수와 장재원 두 사람이 결국 자기한테 공세를 상당히 강하게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분위기 제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요즘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을 자꾸 꺼내들어요 윤리행동을 두고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니면 용상실의 의지인지 의심한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당내 문제 개입을 최소한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요 또 라디오에 나와서도요 대통령의 의중을 수시로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윤그룹 간의 내부 갈등 알 것 같은데 친윤그룹은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윤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을 볼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친윤들은 지금 대통령의 의중도 모르고 함부로 까불고 자기 비판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의 의중은 더 알아 내가 더 신뢰를 받고 있어 이거를 지금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요 최근에 친윤계들의 이런 미묘한 기류 이거를 갖다가 MB대의 이재호 이상득 정도 안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갈등 때문에 MB가 망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세 명 역할을 누가 한다고 이름을 댈 수 있다 다 아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요 권성동과 장재원 그리고 또 정진석 이 세 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들레 문제를 두고 지금 장재원과 권성동 갈등을 좀 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체리군의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이준석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MB대, 이재호, 이상득, 정도원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 건 다 알고 있어 함부로 까불지 말고 나 때리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또 은근슬쩍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어 이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SOS를 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첨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있느냐 나 건들지 말라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시로 만날 수 있고 회동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굳건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만남 자체가 윤리위에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쉽게 얘기하면 다 내가 애로사항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폼을 잡는 것이죠 폼을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오늘 나토 문제에 지금 참석하는데 정신이 없을 것이다 첫 외교 행보이기 때문에 당무 부분에 있어서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당은 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는 일상적으로 논의한다 대통령과 일상적으로 논의한다는 당론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심각하지만 이건 가지고는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다른 당부가 있으면 언급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당을 운영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보이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국정운영 방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공유할 지점이 있을 때 정무수실등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적인 당무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께 언제든지 전화 연락드리고 소통할 수 있다 최근에 특별하게 소통해야 할 정책 이슈나 당문을 얻고 그리고 윤리문제 이런 것 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애초부터 그런 것은 범죄도 아니고 당이 추진하는 서진적택 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과 당의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SOS 사실상 SOS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기자들한테 오늘 아침에 만나세요 이 당내 갈등 상황이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딱 초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나를 끌어들이지 마 당부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강신혁 변호사가요 요즘 아주 부지런하게 이준석과 맞서고 있어요 오늘은 이준석 잘라내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SNS에다가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약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성공은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하태경 오신환 이약관들의 발호를 제압하는 것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여기서 이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이약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국민표 정치개혁을 위해 부패 기득권 정치인 이준석 여기서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이준석 잘라내면 옛날 세둘이라는 건 가는 것이고 내년 총 내년 총선에서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 또 이 하태경 의원도요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 어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오신환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두 명의 윤리위원이 탄핵시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구태타다 이렇게 강력히 오신환 위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칭개화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 변호사가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관이라고 거론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요 이 강 변호사는 23일 새벽에도요 분명한 사안에 당대표 징계도 하나 못하는 당이 무슨 혁신이냐 징계 혁신이나 제대로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당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혁신이 설치 국힘 당사 5일을 지나가던 까마이가 침을 뱉고 간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같이 뭐 이 팬클럽 회장이니까 당연히 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옹호하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표를 말이죠 대표를 민감하게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서 뭐 잘러내라 라고까지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거 이거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휘발성이 큰 이슈다 폭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